14장 트럼나팔 콘서트 몸이 특히 뚱뚱한 네베라엠 악사가 일어나더니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깨끗한 음을 하나 불어 그 음을 계속 유지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실 호흡기법상 불가능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숨도 쉬지 않고 음이 떨리거나 약해지는 법도 없이 그는 몇 분 동안이나 같은 음을 냈다. 그것은 특별히 멋진 음도 아니었고 저음이거나 그렇다고 고음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음이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고 마치 끈처럼 길게 무한히 길게 어느 텅 빈 하얀 공간 속을 지나가는 검은 빛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째서 그런지는 묻지 말기 바란다. 내 친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차모니아의 음악사에서 최초로 공식 인정되었다는 그 전설적인 부우팅의 근원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음은 온화하게 내 귓속으로 울려 퍼졌고 내 의식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학창 시절에 들었던가? 아니면 어떤 책에서 얻은 희미한 지식이었을까? 그 이야기는 근원음에 대한 부우팅의 오래된 전설이었다. 당시 그 도시의 통치자였던 오리안 폼 부우팅 후작은 그 희하에 있는 음악 대가들에게 이 음을 찾아내도록 위임했다. 그는 이 근원음이 모든 차모니아 음악의 근간이 되어 차후 그 규범에 따라서 작곡하고 연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꾸민 음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가격한 음 또는 한계음이어서도 안 되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음이어야만 했다. 즉, 너무 편업해도 고루해서도 안 되었다. 오리안 후작은 이런 음을 즉각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부우팅의 음악 대가들이 한데 모여 모든 음들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 대장장인들의 망치가 모루를 때릴 때 나는 귀를 마비시킬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서부터 굴 껍질을 억지로 열 때 그 속에서 굴이 소리 없이 내지르는 공포의 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그 소리들은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낮거나 너무 날카롭거나 둔탁하거나 너무 모가 나거나 너무 깊거나 너무 가늘거나 아니면 너무 볼륨이 크거나 너무 순수하거나 혹은 너무 우물했다. 음악 대가들은 절망했다. 왜냐하면 후작은 잔인하기로 유명해서 자기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신하들에게는 플로린트산 유리카를 먹게 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던 음악 대가들 가운데 한 명이 어느 날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음이 들려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음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는 깨끗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아주 견실한 음이었다. 완전 무해하고 직선이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교양학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였다. 그 음악 대가가 그는 젊고 아직 미혼이며 건장한 나티프로프족이었다. 그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한 나티프토프족 처녀가 그녀 역시 흔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플로트를 연주하고 있었다. 음악 대가는 그 처녀에게 불멸의 사랑을 느꼈고 그녀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연인을 후작에게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 앞에서 플로트를 연주했다. 그리하여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너놈이 마침내 발견되어 곧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직감했을 것이다. 그 전설은 사실 모든 사모니아의 이야기가 그렇듯 아직 불행한 결말이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후작도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는 그녀의 애인을 살해하기 위해 유리칼 한 접시를 먹게 했으며 그것을 먹은 청년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고통에 빠진 처녀는 날카롭게 각진 물건을 몇 개의 입속에 삼켜 생각만 해도 끔찍한 방법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그 후 부우팅 부작도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지닌 보석들을 입속으로 삼켜 자살을 깨했다. 그 때문에 체내의 심한 추혈이 일어나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그러나 그 근원음은 모든 사모니아 음악의 근간이 되었다. 이 짧으면서도 매우 극적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울리던 트럼나팔음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면서 내 눈앞에 마치 연극 장면처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나는 눈을 떴다. 그 뚱뚱한 트럼나팔 연주자는 악기에서 입술을 떼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등을 의자에 기대었다. 그야말로 믿기지가 않았다. 선유리 없이도 서서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음악이 있다니 그것은 어떤 낭독을 듣는 것보다 더 나았다. 또 기존의 어떤 음악보다도 훌륭했다. 그렇다. 그것은 새로운 예술의 영역 바로 문학적인 음악이었다. 이제 다른 다섯 명의 트럼나팔 연주자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짧게 숨을 쉬더니 다섯 음을 연주했다. 각자 그 음들 가운데 하나씩만 연주를 했고 이어 빙 돌아가면서 같은 순서로 같은 음을 연주했다. 바로 오음계의 음으로 소박하게 희강기는 초기의 음악 즉 모든 음 질서의 시작으로 원시적이지만 감동적이면서 마치 아름다운 동료나 원시민족의 놀이처럼 순수했다. 다시 눈을 감자 곧 태국적인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보였다. 붉은 강체를 내며 지고 있는 둥근 해가 어느 하산지대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자 그 산 위에 모든 바위와 돌들이 마치 녹은 용암처럼 보였다. 거기에는 그런 돌들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생물은 물론 심지어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땅을 오염시킬 만한 식물조차도 없었다. 깊은 정적이 내 몸을 엄습했다. 태양은 어느 틈에 기울었고 그 바위들 위로는 이제 어두운 하늘이 드리워졌다. 점차 새로운 음들이 트럼나팔 연주자들의 연주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그리고 새로운 음이 들릴 때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씩 반짝이면서 나타나 하얗게 빛을 발했다. 그때 트럼나팔 연주자들이 그들의 악기 피스톤을 더욱 미묘하게 조작하자 어둠 속에서 유성들도 씩씩거리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깊은 베이스 음이 울려 퍼지자 그 소리와 더불어 내 꿈 속의 창공에는 엄청난 해성 하나가 연노색의 긴 꼬리를 그으면서 천둥음을 울리며 나타났다. 하나의 트럼나팔에 다른 트럼나팔 연주가 이어지면서 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글거리는 태양이 더 강력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였고 마침내 거기에 은하수 전체가 나타났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문 질서의 음악, 즉 차모니아의 음악사에 잘못 끼어든 기이한 음악으로 그 역사 초기에 다스렸던 슬랜드로 페로그라는 이름의 근주가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이 병적이고 갈료적이던 독재자는 자신이 음악 예술 속에 내지 않은 무제한적인 창조적 자유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에 억지로라도 가능한 한 정확한 질서를 부여하려 했고 우주적인 음악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그는 여겼다. 페로그는 차모니아 음악 전체를 우주의 조화에 맞춰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그 때문에 수년 동안 음악가들은 천체도와 별자리 그림들, 해성들이 움직이는 계도와 달의 변화에 맞춰 악기들을 조율해야만 했다. 그것은 음악적으로는 물론 천문학적으로도 잘못된 것으로 당연히 우주조화의 음악을 탄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예술과 천문학은 하합될 수 없기에 참기 어려운 떠들썩한 민속음악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 별로 유쾌하지 않는 이야기를 간단히 줄이면 그 당시 지도자급 음악가들이 독재자의 궁정을 습격해 모두 합세해서 그를 소리굽새로 찔러 죽이고 말았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의 눈앞에서 유리처럼 투명한 형상들로 나타났다. 소리굽새로 찔린 군주 페로그는 수십 군데나 되는 상처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의 궁정 정원 사이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마침내 금붕어들이 헤엄치는 연못 속으로 빠져버렸다. 연못의 물은 붉은 피로 물들었다. 트럼나팔 연주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불협화음으로 퍼져나갔고 내 시선은 이제 그 독재자의 시체로부터 다시 혼돈이 난무하는 우주로 옮겨갔다. 거기서는 천체들과 별들이 날카로운 음악에 따라 격렬하게 춤추며 움직이다가 마침내 온 우주가 별들, 천체들과 마구 뒤섞이고 휘덟이더니 소용돌이 치면서 아무것도 없는 시커먼 공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돌연 트럼나팔 소리가 멈췄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헐떡거리면서 정원의자의 한쪽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었다. 모든 청중들이 흥분해서 마구 뭐라고 짓거려댔다. 나는 키비처를 쳐다보았다. 그는 곁에 앉은 수렉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군요. 내 옆에 앉아있던 난쟁이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이 음악을 벌써 수십 번 들었습니다만 들을 때마다 늘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다. 아, 뭐랄까요? 갈수록 더 훌륭하다는 느낌입니다. 별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매번 더 강렬해져요. 내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정말 한순간 항울해지면 나 자신이 바로 별이 되었다고 믿게 되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았다. 모두가 똑같은 한상을 본 것이었다. 여기 청중들은 이 음악을 고정적으로 감상하는 집단임이 분명했다. 게다가 똑같은 영상들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꿈꾸고 있었다. 나 같으면 예술적인 내용을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도 못할 것이고 나 자신도 그런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뒤늦게 서야 나는 여기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스마이트를 찾아가면 고맙다고 말해야 할 듯 싶었다. 간악기들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음들은 이제 피리를 불듯이 비음처럼 들리거나 아니면 현금처럼 울렸다. 그러자 저절로 눈이 감겼다. 돌로 쌓은 성체들이 해석구름으로 덮인 하늘 아래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갑옷을 입은 채 사망한 피가 말라붙은 전사들의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 위로 깃발들이 펄럭이는 소리 같기도 했으며 처형된 자들이 매달려 있는 교수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공격적인 까마귀들의 소리 같기도 했고 새사슬의 메인책 하영된 자들의 해골들이 남아있는 하염 장작들 속에서 아직도 타닥거리는 불꽃소리 같기도 했다. 분명 나는 중세의 참혼야에 들어와 있었다. 트럭 나팔을 부는 악사들이 그 악기로 어떻게 중세 때나 들을 수 있었던 원시적인 간연악기의 음득 즉, 끼익하는 풀비리 소리, 단조로운 현금 소리, 돌마저 녹여버릴 듯한 백파이프의 철량한 소리, 조율이 잘 안된 바이올린 소리 같은 음을 낼 수 있는지 내게는 수수께끼였다. 갑자기 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 하늘 아래 푸른 포도원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마치 죽은 거인의 열린 두개골처럼 보이는 산 하나가 시꺼먼 물로 채워져 있는 강경이 보였다. 그곳은 다름 아닌 차모니아에서 가리겔렌 두개골 산을 둘러싸고 있는 바이나우라는 드넓은 포도 경작지가 틀림없었다. 나는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이 안나도 이미 조금은 알고 있었다. 즉, 이것이 바로 기자르드 폰 울프와 그의 신비한 해성 포도주에 대한 전설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알리아리아 에크미르러 나는 사람이 쓴 해성 포도주에서 서정적으로 미화된 형식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끔찍했던 중세의 공포 드라마의 세세한 부분들이 온통 내 머릿속을 채웠다. 천년이 지날 때마다 린데호프 해성은 태양계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때 그것이 내뿜은 빛은 온 여름을 빛이 찬란한 긴 하루로 바꿔놓곤 했다. 중세 차모니아의 건세가 대단했던 포도원 주인이자 바이나우 지역의 수많은 포도원들의 소유자이며 아마추어 연금 실사였던 기자르드 폰 울프는 바로 이 밤 없는 여름이 오기 직전에 포도를 심으면 그것이 한껏 숙성되어 지금껏 그 어떤 포도주도 능가할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를 생산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해성 포도주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드디어 해성이 다가왔고 그 어떤 날보다도 긴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장렬하는 태양과 그 해성의 빛이 합세해 울프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다. 포도나무는 더 빠르게 자랐고 포도송이들은 크기가 수박만 했으므로 그것들을 따려면 두 손으로 떠받쳐야 했고 끙끙거리면서 겨우 앞찾기로 운반해 갈 수 있었다. 거기서 짠 즙은 농도가 짙고 중량도 무거웠으며 속도 알차고 맛도 아주 좋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해성 포도주는 모든 시대를 망라한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다. 울프는 그 포도주를 수천 개의 통에 담아 보관했다. 어느 날 울프는 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재배원들 술통 제조자들 포도를 밟아 짜는 일꾼들 포도나무를 심는 일꾼들 포도 따는 일꾼들을 모두 그의 장원으로 불러모으고는 장원의 대문을 잠가버렸다. 그는 도끼를 손에 든 채 그들 앞으로 나서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술통들을 쳐서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 그 강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을 잃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짓을 말리려고 했다. 그러나 울프는 멈추려 하지 않았고 마지막 술통을 때려 부술 때까지 마지막 포도주 방울이 바닥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도끼주를 계속했다. 장원 전체에 해성 포도주가 넘쳐 흘렀다. 마침내 울프는 포도주병 하나를 높이 쳐들고선 득이 양양한 목소리로 공표했다. 자 봐라 여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남은 유일한 해성 포도주다. 차모니아에서 가장 맛이 좋고 가장 귀하고 값비싼 최고 포도주란 말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술통이나 병들을 보관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세금을 내거나 월급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차모니아 음주 당국으로부터 강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오직 이 포도주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이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이 될 테니 나는 앞으로 이것이 하루하루 값이 계속 치솟는 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은퇴하겠다. 그럼 우리는요? 한 노동자가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프는 그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너희들 말이냐 그가 되물었다. 너희들이 어찌 될 거냐고? 너희들은 물론 실업자가 되는 거지. 너희들은 이제부터 모두 무기한 해고다.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그러니까 그가 가장 값비싼 포도주를 손에 들고 수백 명이 넘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한가운데 서있던 바로 그 순간 울프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이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알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노동자들의 눈에 살인 충동이 번뜩거리고 있었고 게다가 또 그 귀한 비싼 포도주를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그들은 울프주의를 에어쌓며 점점 좁혀갔다. 그래, 좋아. 울프는 생각했다. 그는 불량한 고용주일지는 몰라도 겁쟁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최소한 술에 잔뜩 취해서 죽지. 나 외에 그 누구도 해성포도주를 소유할 수 없다. 그는 병마개를 따고 그것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러고 나자 노동자들이 그를 덮쳤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욕구를 가소평가했다. 노동자들은 울포를 장원에 있는 가장 큰 포도 압착기로 끌어가서는 그 안에 던졌다. 그런 다음 그의 몸을 짜 즙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들은 울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뒷섞인 해송포도주의 마지막 한 방울이 흘러나올 때까지 짜냈다. 그러고는 이 끔찍스러운 집을 거대한 병에 담았다. 그것이 바로 차모니아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포도주였다. 그러나 해성포도주의 진짜 끔찍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그 술은 수유주가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큰 불행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울포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처형되었고 그 술병의 다음 소유자는 별똥별들의 벼락을 맞아 사망했으며 그 다음번 소유자는 잠을 자다가 개미들한테 뜯어먹히고 말았다. 그 술병이 거쳐가는 곳에는 살인과 구타, 강기, 그리고 전쟁이 난무했다. 그 술에 갖가지 효능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술이 죽은 자를 다시 깨운다고 믿는 자들도 있었고 특히 연금술사들은 그 술병을 차지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해성포도주는 이선조선을 거쳐가면서 차모니아 전역에 피의 흔적을 남겨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흔적이 사라졌다. 울포의 포도주와 피가 담긴 술병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연주가 끝나고 후주곡으로 이어지면서 음이 바뀌며 떨리자 그 속에서 끔찍한 이야기의 정체가 함께 공명하는 것이 들렸다. 그러고 난 후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치 체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돌아왔다. 내 주위로는 흥분해서 중얼거리고 있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트럭 날팔 연주자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그들의 악기 구멍에 입을 대고 닦았다. 이건 새로운 음악이로군요. 내 옆자리에 있던 난쟁이가 말했다. 해성포도주의 역사는 지난주 프로그램에 없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 같은 음악이 연주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일종의 초연에 초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러운 데다 네벨하임의 트럭 나팔 음악에 열강하는 청중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미드가르드에 사는 미물 열 명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해도 지금 나를 이 자리에서 일으켜 끌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더 듣고 싶었다. 트럭 나팔 음악을 원했다. 청중은 조용해졌다. 그러자 악사들은 다시 악기를 입으로 가져갔다. 제가 판단하기의 다음은 공포음악인 것 같아요. 난쟁이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비린내 나는 해성포도주 이야기에 제법 잘 맞을 겁니다. 공포음악이라고요? 내가 물었다. 어디 한번 놀라보세요. 난쟁이가 매우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무시무시해집니다. 그런데 쇼를 안 가져왔습니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거야 나한테는 전혀 상관없었다. 트럭 나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벨하임의 연주자들은 떨리는 음을 불어 밤하늘에 울려 퍼지게 했다. 그 사이에 다른 연주자들은 여린 베이스 음을 불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위압적인 파노라마도 펼쳐지지 않았다. 그 대신 내 머리에 중세말기의 사모니아에서 유행했던 수도사의 공포음악.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나는 정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녀석에 대한 심오한 지식으로 채워져가기 시작했다. 수도사의 공포음악에 대해서 문득 나는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7단계의 음계로 되어 있었다. 그 음들 사이의 간격은 슈르티라고 불리는 음정에 따라 정해졌다. 그래서 이 슈르티면 반음이 되고 사슈르티면 하나의 온음이 되며 이십사슈르티면 한 옥타브가 되었다. 하나의 음정을 이처럼 영예스럽게도 어느 음악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경우는 차모니아의 음악사에서 유일무이한 일이었다. 중세 후기의 전설적인 작곡가였던 흘라제프 댄더 슈르티라는 수도사가 다른 모든 작곡에 혼합시킬 수 있는 소음들로 이루어진 음악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밤에 개가 울부짖는 소리 문돌쩍이가 삐걱거리는 소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지하실 계단 밑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 지붕 및 다락방에서 들리는 비열하게 킥킥거리는 소리 습지에서 우는 여자들 정신병원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 석판이를 손톱으로 끌거대는 소리 등 듣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쭈뼛해질 정도로 소름이 끼치지만 모두 다 악기를 이용해서 모방해낼 수 있는 소리들이었다. 이 공포음악은 슈르트에 의해서 그 시대의 대중음악과 아주 성공적으로 혼합되었다. 그 당시에는 공포와 전율상태에 빠지고 싶으면 거의 대부분 콘서트에 가곤 했다. 한영음악은 끔찍스러운 외침의 형태로 표현되었고 기절 발작을 일으키는 음악은 청중의 요청에 따라 앙코르 음악처럼 연주되었다. 청중이 소리를 지르면서 출구 쪽으로 몰려가면 그때 콘서트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이 쭈뼛해지거나 손톱 물어 뜯기는 멋진 일로 통했으며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 놀랐을 때처럼 일부러 후우 소리를 내고 손을 위로 쳐들곤 했다. 교수대에서 사형당하는 소리를 내는 하프 공포의 자루라고 불리는 악기 전율하는 소리를 내는 악기 목이 두 개인 건초 플루트 죽음의 톡 팔이 열두 개인 지하실 소음악기 그리고 목 조이는 소리를 내는 풀빌이 같은 일련의 악기들이 바로 이 시대에 생겨났다. 슈루티가 살았던 시대를 공포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음악이 중지되어 나는 눈을 떴다. 내 옆자리에 앉은 난쟁이가 나를 보고 희죽 웃었다. 이제 당신은 아시겠죠? 공포음악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됩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는 몸을 뒤로 젖힌 다음 눈을 감고 기분 좋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 명의 악사들이 각자의 트럼나팔로 방금 어느 성 안에 연못에 빠져 익사한 피 묻은 개를 연상시키는 그 슬픈 소리를 연주했다. 두 명의 다른 연주자는 산속의 사악한 악령들이 눈사태를 일으킬 때내는 떨리는 웃음 소리를 연주했다. 오케스트라의 한가운데에 앉은 가장 뚱뚱한 트럼나팔 연주자는 교수형 틀에서 목이 졸릴 때 내는 마지막 숨소리 같은 절망적인 음을 연주했다. 나 역시 산채로 매장될 때 내는 비탄의 소리와 하영당하는 수렉스가 질러대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가벼운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음악은 과연 어떤 끔찍한 영상들을 내 머릿속에서 자아내려는 것일까? 어떤 공포의 이야기를 표현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처음에는 그냥 책들만 보였다. 나는 서가들과 오래되고 보잘것 없는 책들로 가득 채워진 끝없이 평탄하게 이어져 있는 통로를 보았다. 고소점일까? 고소점 안에서 어떻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책들을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다. 아니, 이런, 그것들은 단순히 오래된 책들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책들이었다. 너무나 오래되어서 책들의 제목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천장 위에 붙은 이상야릇한 수많은 램프들은 왠지 유령처럼 흔들리는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 램프들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렉앤샤인이 설명한 해파리 램프일까? 그리고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그곳은 바로 부하임의 지하 묘지였다. 물론 그 도시 밑에 있는 미로였고 나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환상적이었다. 지하 속으로의 여행 바로 비밀스럽고 위험한 세계 속으로의 여행 그러면서도 그 속에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니 나는 그저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상들에 몰두하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잠깐 눈을 떴다 다시 감았다. 그리고 이 가정을 여러 차례 이어서 반복했다. 그러자 실제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실익공원에서 지하묘지로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었다. 눈을 뜨면 공원, 눈을 감으면 지하묘지였다. 공원, 지하묘지 공원, 지하묘지 공원, 지하묘지 마침내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실제 나는 부하임의 실익공원 안에 불평한 정원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나는 책들로 가득 찬 희미하게 빛나는 통로를 통해서 천천히 땅속 깊은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었다. 이 트럭 나팔들이 해내고 있는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가 게다가 그 모든 것들이 진짜처럼 보였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런 한상 속 이야기에서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천장에 붙어있는 해파리 램프들은 모두 다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 램프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은 불안스러운 빛을 발산하고 있었고 다른 램프들은 유리가 떨어져 나가 안에 갇혀있던 해파리들이 램프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심지어 서가들을 기어내려와 도망가면서 빛을 내는 것들도 몇 마리 보았으며 바닥 위에서 죽어 말라버린 것들도 있었다. 이 무슨 무시무시한 세계인가. 도처에서 종이를 갉아먹는 존벌레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들이 가늘프게 찍찍거리고 딱정벌레들이 기어 돌아다니며 긁어대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모든 소음들 위로 가느다랗게 숨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트럼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다시 한 번 눈을 뜨고 공원 안에 불안한 광경을 보려고 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게 되지 않았다. 내 눈은 마치 실로 붕합된 듯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지하 묘지에 숨막히는 영상은 뚜렷이 보였다. 이 무슨 해계한 상황인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다니. 그러자 기분 좋은 존률은 사라지고 쾌적한 오싹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오로지 공포뿐이었다. 나는 그저 콘서트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 고조되고 있다는 생각을 나 자신에게 주입하면서 진정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내가 이야기 한가운데에 들어 있었다. 어쩌면 나는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계속해서 통로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다. 신경을 쓰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아래로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나아갔다. 그러자 갑자기 특이한 느낌이 나를 엄습했다. 그건 거기 서가들 속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책들을 감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책의 거장으로 알려졌던 다독가 아구 가하츠의 사라진 책들에서 나는 레몬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장서는 현재로서는 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다름 아닌 책 사냥꾼 콜로포니우스 레겐샤인이 되어 있었다. 이건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아니, 그 반대로 이건 너무나도 신빙성이 있고 숨막힐 정도로 진짜 같았다. 나는 꿈과 현실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전적으로 다른 형상이 되어 있는 책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책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왜 주위에 있는 이토록 갇힌 책들이 내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지를 역시 알게 되었다. 나 레겐샤인은 도망치고 있었다. 이 미로 속에 나 레겐샤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나 레겐샤인은 더 이상 책 사냥꾼이 아니라 쫓기는 자였다. 나는 그림자 재앙으로부터 쫓기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책들 뒤에서 바스락거리며 훑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내 목 뒤에서 그가 내뿜는 뜨거운 숨소리와 나를 만지려고 하는 그의 날카로운 발톱을 감지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다시 눈을 번쩍 뜨려고 절망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되지 않았다. 나는 책 사냥꾼의 몸속에 감금되어 있었고 부하임의 지하묘지 속에 붙잡혀 있었다. 머릿속에 허구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가능할까 꿈을 꾸다가 죽는다는 것이 레겐샤인이 살해되었을 때는 어땠을까 정말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레겐샤인이 느끼는 온갖 피로 근육통, 타는 듯한 가슴 거칠게 뛰는 심장을 나도 온몸 구석구석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통로가 끊겼다. 그리고 나는 종이로 된 어느 벽 앞에 서 있었다. 아무렇게나 뒤섞여 겹쳐진 원고들이 천장 높이까지 쌓인 채 내 길을 막고 있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나는 흥분한 채 어찌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다. 다시 돌아설까? 그러다 그림자 재앙의 수나기에 떨어진다면 아니면 이 종이 벽을 무너뜨려 볼까? 내가 후자 쪽으로 결정하고 막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종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종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더니 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마치 뱀처럼 서로 비틀리고 구겨지다가 다시 펴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어떤 형태가 되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형상이었다. 아! 아! 누군가 온몸에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저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는 레겐샤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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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은 나 다름 아닌 기력이 다한 채 바닥에 내던져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도마뱀 힐데쿠스트 폼 민테멘치였다. 제발요! 나는 훌쩍이면서 애원했다. 제발 안 돼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시 눈을 떠도 됩니다.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음악은 멈췄어요. 나는 눈을 떴다. 나는 아까 앉았던 정원이자 바로 앞쪽 풀밭에 뒤로 자빠져 누워있었고 그 난쟁이와 몇몇 다른 청중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관광객인가요? 누군가 물었다. 민트부룹 요새에서 온 자각군요? 다른 청중이 말했다. 창피한 일이었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난 다음 거둣에 묻은 풀들을 떼어내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청중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키비처와 슈렉스에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초리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도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당신한테 틀림없이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난쟁이가 내 곁에서 이해간다는 듯이 말했다. 이런 일은 이미 다른 청중들한테도 일어났습니다. 렉앤샤인이 당했던 마지막 몇 분 동안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아주 밀도 높은 공포지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군요. 나는 기엣말로 대답한 뒤 가능하면 내 의자 속에 깊이 파묻히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얼마 동안이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보는 데서 소리를 지르고 흐느끼면서 땅바닥에서 뒹굴었다는 생각을 하자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네벨하임 악사들이 다시 악기를 입으로 가져가면서 주위의 모든 관심을 그쪽으로 끌자 나는 정말 너무 기뻤다. 아마 그들은 다시 악기들의 공기구멍을 시험해보려고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보니까 한 명은 아무렇게나 악기를 불었고 다른 한 명은 트럭나팔로 개별적인 음을 내서 불었을 뿐 다른 연주는 하지 않았다. 콘서트가 끝난 걸까? 저건 무슨 의식일까? 나는 시험삼아 눈을 감아 보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안심이 안 되어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상은 상당히 추상적이었다. 아무런 경치도 아무런 존재도 아무런 공간도 나타나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냥 점들로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같은 여러 색으로 된 작고 빛나는 얼룩들이었다. 그것들은 원형으로 정동되면서 서로 이어서 빛을 바랬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더 짧은 간격으로 좁혀들었다. 음들은 서로 연결이 되지 못해 아무런 조화로운 선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였고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은 점차 원을 그리며 돌았다. 나는 처음으로 트럼나팔 음악소리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아무런 희열도 두려움도 이야기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건 시력계의 롬도입니다. 내 옆에 난쟁이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저들은 무민슈타인의 안가의사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나는 전에 무민슈타트의 안가의사 음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역시 알고 있었다. 그렇다. 돌연 나는 이 전혀 다른 방향의 음악에 대해 대가가 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무민슈타트의 안가의사들은 눈의 내부를 후첸산의 지하에서 발결한 수정 요지경으로 관찰 진단할 때 사용하는 음악을 하나 개발했다. 동공을 통해 눈의 모든 각도를 고찰하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방향을 보도록 지시했다. 즉 위쪽 오른쪽 왼쪽 중앙 오른쪽 아래 아주 아래쪽 그의 시선이 하나의 완전한 원을 그릴 때까지 눈을 움직이도록 했다. 무민슈타트의 안가의사들은 물론 요괴들이었다. 그리고 요괴들은 여섯 개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거미들만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주파들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거미들의 내는 귀로 들은 모든 것들을 음악으로 바꿔 만들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물론 무민슈타트의 안가의사들도 일을 할 때 그렇게 하곤 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도레미우스 파졸라티 박사라고 하는 안가의사는 어느 날 동공의원을 음악적인 흥얼거림과 연결해서 한자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착상을 했다. 그렇다. 그는 한자들을 심지어 가벼운 도치상태로 까지 빠지게 했으므로 그의 병원을 나갈 때는 기분이 더 가벼워지고 거의 얼마나 파괴적이든 그건 상관없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파솔라티 는 시력계 음악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음악의 모티브를 계속 반복해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원형의 악보 순서를 지닌 음악이었다. 이것이 무민슈타트의 안가의사 음악에 대해서 내가 최근에 얻은 지식이었다. 시력계 론도를 첨중들이 소리쳤다. 시력계 론도를 연주해라. 나는 눈을 뜨고 네벨하임의 트럼나팔 연주자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극도로 열강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외쳤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제 세 개의 트럼나팔이 함께 같은 음을 연주했다. 그리하여 소리는 몇 배로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감동적으로 되었다. 그 음을 아까보다 더욱 찬란했으며 음의 파동이 내 몸을 뒤흔들었다. 산중음이 연이어 울려 퍼졌으며 빛들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도 회전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빨라졌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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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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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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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르는 타오르는 듯한 무지개가 하나의 원으로 닫히더니 우주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어떤 의심 같은 것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나는 이 완전한 추상적 음들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한의에 몸을 맡겼다. 우리들은 문학적인 음악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영역으로 이야기들과 형상과 인물들 혹은 운명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역으로 밀고 나아갔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모든 것들은 하찮은 시작에 불가해 보였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는 것이야말로 너무 엄청나서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음악이 되어 있었다. 나 자신이 해체되는 것으로부터 일은 시작되었다. 아마 수증기도 끓는 액체의 몸에서 빠져나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상승할 때 그런 느낌일 것이다.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워졌다. 정말로 모든 세속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나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자 나는 음향이 되었다. 음향이 된 자는 파동이 된다. 음향에 파동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누가 알겠느냐만은 그는 우수의 비밀에 이미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라고 나는 감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음악의 비밀을 이해했다. 음악이 왜 다른 예술들보다 월등히 뛰어난지를 이해했다. 그것은 음악이 지닌 무형성 때문이다. 음악은 한 번 그 악기로부터 벗어나면 완전히 그 자체가 되고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피조물인 음향이 된다. 무게도 형체도 없고 완전히 순수하며 우주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나 자신이 그렇게 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음악이 되어 활활 타오르는 원가 더불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높이 춤추고 있었다. 저 안에 어딘가에 세상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근심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완전히 부차적으로 보였다. 그러자 그것은 불의 수레바퀴가 되었고 오직 현 존재만이 가치를 지녔다. 그것은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돌고 또 돌다가 마침내 여러 세개 빛은 다시 그 내부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세개의 굽은 계도가 중앙에 한 곳으로 모아졌다. 그러자 나는 그것을 보았다. 바로 삼원이었다. 삼원 그 비밀스러운 기호는 바로 키비처와 이나제아 아나자제의 고소점에 걸려져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내 내면의 눈앞에 이제 더 큰 소리로 웅장하게 울려퍼지는 트럼나팔 음악의 힘으로 불려나와 빛나고 있었다. 이 활활 타오르는 원은 내가 지금껏 보아한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흐뭇고 가장 찬란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일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싶었다. 오직 그것만이 내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했다. 음악이 중단되었고 기호도 사라졌고 나는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아래로 깊이 깊이 추락했다. 세상 속으로 차문이아로 내 몸으로 다시 착하고 되돌아가 지금까지 그렇게 속박에서 벗어나 있던 영혼이 다시 가차없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원자들 속으로 갇히고 말았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네벨하임 악사들은 트럭나팔을 내려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청중은 일어섰다. 아무 갈채도 없었다. 당황해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처럼 대단했던 콘서트가 어쩌면 이리도 이상야릇하게 끝난단 말인가. 나는 옆자리에 앉은 난쟁이한테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자 역시 이미 사라진 후였다. 키비처와 슈렉스가 군중들과 함께 자리에서 급히 도망치는 모습도 보였다. 청중은 그들이 앉아있던 열에서 벗어나려다 부딪혀 비틀거리곤 했다. 오직 나 혼자만이 마비된 듯이 부하임 시립공원의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그러자 내 머릿속이 분명해졌다. 나 역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급히 떠나야 했다. 어찌 내가 그것을 잊을 수 있던 말인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긁어모으고 끌어들일 수 있는 한 많은 책을 획득하는 일이었다. 빨리빨리 다른 자들이 나보다 앞서기 전에 책을 책을 그것도 물론 삼원의 기호를 단 고소점들에 보관되어 있는 꿈꾸는 책들이어야만 했다. 나는 다른 청중들의 뒤를 한급히 쫓아갔다. 15장 도치 우리들은 공원을 가능하면 빨리 떠나려고 서로 밀쳐대면서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 안 가서 나는 한 무리의 천중들의 선두에 서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 무리 속에는 키비처와 슈렉스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책을 사야 했다. 많은 책을. 그 외에 다른 것은 내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트럼나팔이 이 가장 중요한 생각만 빼놓고 내 머릿속을 완전히 비워버린 것처럼 마치 앞으로 전진하는 병사처럼 나는 몸을 팽팽히 세우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내 사명을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해 외워댔다. 책을 사야 한다. 책을 사야 해. 책을 책을 사야 한다. 마침내 첫 번째 거리가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서점이 하나도 없었다. 아마 그 거리는 부하임에서 고서점이 없는 유일한 곳인 것 같았다. 그런데 하필 그런 거리로 우리가 뛰어들어 갔다니 이 무슨 시간 낭비인가. 나는 참을 수 없어 숨을 헐떡거렸고 다른 군중들은 욕설을 퍼부었다. 더 나아가자. 더 가자. 다음 거리가 나왔다. 열두 개의 서점들이 있었고 그 중 두 개의 서점에는 삼원 표식이 있었다. 승리에 찬 소리를 내지르면서 우리는 그 서점들을 덮쳤다. 마치 술 취한 한때의 야만인들처럼 안으로 맹렬하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들자 서점 안에 고객들이 급히 피해 달아났고 서점 주인은 두려운 눈으로 판매대 뒤로 몸을 숨겼다. 나는 성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들이 보였다. 마침내 어떤 것들을 집을까? 상관없다. 중요한 건 책이야. 사자. 사자. 나는 큰 바구니를 집어들고 서가에서 책들을 마구 끄집어냈다. 제목이나 저자 이름은 물론 가격이나 책의 상태를 볼 것도 가릴 것도 없이 하찮은 책들을 마구 쓸어 담았다. 비싼 초판본이든 값싼 덤핑 책들이건 나한테는 제기랄 상관없었다. 그 책들이 내게 흥미있는 분야든 아니든 그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책들을 갖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뜨거운 갈증이 나를 사로잡아 오직 한 가지만 나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바로 책을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이었다. 그 수렉슨 녀석하고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 벌어졌다. 둘 다 우연히 똑같은 책을 낚아채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책을 이리저리 잡아당기면서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내고 서로 야단쳤다. 그러다가 돌연 싸울 흥미를 잃고 마치 죽은 양한테 달려드는 금주린 독수리들처럼 책더미로 덤벼들었다. 우리는 책에 도치되어 있었다. 내 주위에 빙 둘러 트럼나팔 군중들이 마구 해집고 밀치고 부딪히며 떠밀었고 마치 내일이 되면 책들이 한 권도 없을 것처럼 책들을 마구 낚아챘다. 여기저기 서로 치고받는 자들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물건은 모으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책들을 무겁게 챙긴 채 나는 서점 안을 뚫고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바구니 안에 더 많은 책을 마구 집어넣었다. 맨 먼저 책들을 챙긴 몇 명은 더 이상 끌어모을 수가 없자 이제 카운터로 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들이 모아서 갖고 간 작품들의 가격이 시중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에는 대단한 장면들이 벌어졌다. 어떤 자들은 고서점 상인이 자기가 원하는 책을 뒤로 제쳐놓기라도 하면 울며 불며 자기 옷을 찍고 난리를 쳤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다. 그 상인은 어쩌면 그리도 냉정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침내 나도 엄청나게 무거운 책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리면서 카운터로 갔다. 고서점 상인은 내가 고른 책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것도 주로 징계한 초반본들을 뒤로 제쳐놓으려고 했다. 단지 내가 그것들을 지불할 돈이 없다고 말이다. 그거야말로 야비하고 소심한 짓이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애통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거칠게 욕을 퍼부은 다음 내가 갖고 있는 여행 비용으로 살 수 있는 만큼의 책을 사서 큰 배낭 안에 넣어 짊어지고 마침내 그곳을 떠났다.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숙소로 돌아와 나는 짐을 방 한가운데 풀어놓았다. 그러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 책들을 한동안 희의낙락 하면서 만족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럼 다음 침대에 벌렉 누워 이내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긴 잠속으로 빠져들어 들어갔다. 16장 개구리 고기 요리법 400가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에는 내가 다른 방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떤 미치강이가 밤새 그 안에 산더미처럼 책들을 쏟아 부은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다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바로 콘서트였다. 네벨하임의 트럼나팔 연주자들 근원은 기자르드폰 울포의 해성 포도주 그림자 제왕 무멘슈타트의 안가의사음악 활활 타오르는 삼원 책들의 도치 잠에 치한 채 나는 내 약탈물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책들 가운데 한 권을 집어들고 제목을 쳐다보았다. 비제루코 고베리스는 숙련자를 위한 굴뚝 청소라고 쓰여있었다. 다른 책을 집었다. 도트프리트 에그가 쓴 엉덩이를 열두번 매질하기 책찍질 입문서였다. 나는 그걸 냈던지고 다른 것을 집었다. 나티프토프 족의 재미있는 배까지 일하였다. 이곤두칠 무슨 쓰레기들이지? 나는 하나씩 차례로 집어들었다가 그 제목을 읽고 머리를 흔들었다. 왼손잡이들을 위한 작은 매듭지식 풀물을 이용한 유리기구 제조 망성 풍기증에 관한 모든 것 아열대 목탄 습지에서 보이는 선사시대 곤충들의 미라 응용화된 식인 수탉을 빗질하는 법 부식 연구가들을 위한 부식 목록 자연산 해면으로 수염 씻기 부스러기 책 개구리 고기 요리법 400가지 정말이지 대체 누가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들을 사들였단 말인가 설마 내가 나는 책더미 속을 마구 해치면서 제목을 하나씩 읽어갈수록 더 정신이 났고 더 절망적이 되었다. 나는 재미있는 책이나 가치 있는 책이라고는 한 권도 사지 못하고 그저 종이 쓰레기들과 싸구려 책들만 쓸어 모은 것이었다. 내가 갖고 있던 돈을 전부 기껏해야 모닥불 속에나 던져질 만한 책들을 사는데 지출한 것이었다. 나는 절망적이 되어 몸을 비틀거리면서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이제야 비로소 머릿속이 쿵쿵거리면서 아픈 것을 알았다. 혹시 치료 불가능한 뇌병은 아니겠지? 아니면 그 음악을 들은 내 머릿속이 이상해져서 조만간 부하임 정신병원의 격리실에 가죽 두끼를 입은 채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음악은 이미 나를 재정파탄으로 몰아넣었으니 강기록까지 몰아넣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들어봐라. 이건 내 귀에 들리는 소리지. 그렇다. 그것들은 분명 내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들이었다. 마비성 치매증이 이미 얼음장 같은 발톱으로 나를 꽉 붙들고 내 귀속에 그릇된 명령들을 주입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들은 그냥 주위의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는 순화의 힘들이었다. 나는 나는 진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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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쌌다.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지? 정말로 트럼난팔 음악이 그토록 강했던가? 만약 그 음악의 영향으로 내가 애통해 하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스스로 콜로포니우스 렉앤샤인이 되었다고 느낄 정도였다면 그 음악에는 그것 말고 또 다른 능력도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심신이 망가지고 쇠약해져 머리를 떨군 채 린트부름 요새로 되돌아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숙박비나 아침 식사를 계산할 돈도 없었다. 혹시 책 상인들이 이 책들을 다시 사준다면 어떨까? 그렇지만 그 고소점이 대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내 머릿속에 피스톨 맵의 스마이크가 떠올랐다. 그는 내가 갖고 있는 원고가 기중한 거라고 얘기했다. 혹시 그것을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지러워 신음소리를 토했다. 그토록 깊이 나는 몰락해 있었다. 아침 식사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단철로트 대부의 상속자 자격마저 팔아넘길 수 있었다. 금방이라도 잊혀진 시인들의 공동묘지로 가서 나 자신의 무덤을 사부로 팔 수도 있었다. 눈을 감자 다시 하염에 쌓인 사문이 보였다. 어제처럼 그리 하나게 빛나지는 않았으나 어제와 같은 색들을 모두 갖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어쩌면 다시 트럼나팔 음악을 들어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그 음악이 나에게 무슨 일을 버렸던 것일까. 나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같은 책들을 쳐다보았다.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었다. 그래서 세수를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길을 나섰다. 카운터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여관 직원의 시선을 나는 지나치면서 슬쩍 훔쳐보았다. 그는 내가 간반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담은 커다란 배낭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온 것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밖으로 나갔고 분주한 부하임의 거리들을 보고 놀랐다. 평소와 달리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잔 모양이었다. 태양의 위치로 보아 거의 종호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내게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나는 곧장 스마이클 문자 실험실로 갔다.